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어느새 왕상한 가지만이 찬설이 바람이 되어서요. 몸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겨울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뭐 잠시 몇 날 허겁지겁 오가다 보면은요. 덩그러니 한 장의 달력만 금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많은 생각들이 또 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남긴 채 한 해를 접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인퇴하기 위한 밑거름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볼 때요. 즉 우리 한 인생이 어떤 마무리와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과거에 묘황산 원저감에서 접거를 하면서 집거를 하면서 많은 제자를 가르치던 서산대사님께서요. 85세 나이로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부자를 한 상태에서 바로 입적하시기 직전 읊으셨다는 그런 19절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게 무언가 숨 한 번 들여 마시고 마신 숨 다시 뱉어내고 가졌다 버렸다 버렸다 가졌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표가 아니던가. 그러다 어느 한순간 들여 마신 숨 내뱉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지. 어느 누가 그 값을 내라고도 하지 않는 공기 한 모금도 가졌던 것을 버릴 줄을 모르면 그게 곧 저승 가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어찌 그렇게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모두 다 내 것이냐 움켜쥐려고만 하는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저승길 가는 데는 티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법이니 쓸만큼 쓰고 남은 것은 버릴 줄도 아시게나. 자네가 움켜쥔 게 웬만큼 되거들랑 자네보다 더 아쉬운 사람에게 자네 것 좀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밭에 자네 추억 씨앗을 뿌려 사람 사람 마음속에 향기로운 꽃 피우면 천국이 따로 없네. 극락이 따로 없다네. 생이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 구름이 쓰러짐이라. 뜬 구름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나고 죽고 오고 감이 역시 그와 같다네. 천 가지 계획과 만 가지 생각이 불타는 화로위의 한 점 눈이로다. 논갈이 소가 무리로 걸어가니 돼지와 홍이 갈라지는구나.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우리 불자님들 조금 아까 그랬어. 논갈이 소가 무리로 걸어가니 돼지와 허공이 갈라진다라고 서산대사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논갈이 소가 무리로 건너가니 논간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와 허공이 갈라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도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마음인데 눈기코의 몸 뜻의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마음을 먹게 되죠. 본래는 본 마음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요. 본래 비어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기코의 몸 뜻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취해서 얻어지는 마음인데 이걸 오치온이라고 그러고요. 본래 마음은 오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 생각 가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지 않아요? 본래는 고요했는데 그래서 한 생각 가짐으로 해서 지옥과 극락이 갈라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행복과 불행이나 어떤 기쁨과 슬픔이 형성된다는 것이기도 하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요. 구름과 같이 실체가 없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삶은 생야 일편 부은기요. 사야 일편 분멸이다라고 했어요. 생이라 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되는 이치와 같고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한 조각의 구름이 이지러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째 보면은요. 아둥바둥하는 삶을 떠나서요. 여여한 마음으로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184회차 반여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구입니다. 요즘 무상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무명행 뭐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무명행 그 다음에 이제 무명연행 행연식이다라고 했는데 여종무실의 지우금일 무명연행 행연식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전부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명으로 인연해서 행을 짓고 행으로 인연해서 식을 졌다라고 했어요.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우리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작용이다라고 했는데 그 무명이 올바르지 못함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무명행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올바르지 않은 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뭐가 안된다 힘들다 하는 것은 바로 무명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명이 바탕이 되어서 행을 했기 때문에 뜻대로 안이 되기도 하고 원만하게 성취를 못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상대한테 어떤 인격적인 면을 대우를 못 받는 수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한테 사랑이나 존경을 못 받는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무명, 올바르지 못함, 알지 못함, 밟지 못함이 행을 해서 빚어진 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어떤 언행을 생각 못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격은 자신이 만드는데 그건 모르고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한다 그러고요. 사랑 안 해준다 그러고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고요.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만들지를 못하고 받기만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게다가 왜 그러냐면 무명이 인연되어서 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명이 인연이 되어서 행을 했는데 행은 또 어디로 연이 되어가냐면 식으로 연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 연, 식이다. 행은 바로 식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 기, 코, 여, 몸, 뜻의 어떤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경, 보여지는 모습,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식별, 요별, 인식하는 작용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마음의 작용을 가르쳐서 붙인 이름인데요. 이경에 대해서, 그 외경에 대해서 내식이다라고 하고요. 또 앞의 어떤 행업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런 여건, 바로 식이다라고 해요. 바로 대승, 소승에서 전부의 한결같이 우리가 육식을 주장하는데요.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어떤 몸에 가지고 다니는 눈, 기, 코, 여, 몸, 뜻이 있어요. 안입이 설신이게 뿌리근자를 써서 육근이라고 그러죠. 이 육근이 보여지는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색 어떤 물질, 형상, 또는 성, 소리, 또 향, 냄새, 또 미, 맛이에요. 감촉, 법, 이치, 이런 어떤 대상, 경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선 형성되는 어떤 견, 보는 작용, 문, 듣는 작용 보는 건 눈이 하지 않아요. 문, 듣는 건 귀가 하지 않아요. 후, 냄새, 코가 하는 거예요. 미, 맛, 이건 입이 하지요. 혀가 하지요. 촉, 감촉, 손이나 몸이 하지요. 지, 아르마리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요별 작용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눈, 기, 코, 여, 몸, 뜻이 어떤 대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약하다 저 사람은 나쁜 말 한다, 좋은 말 한다 이런 모든 작용들,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작용을 바로 마음의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눈을 보는 작용도 마음의 형성이 되고요 또 귀로 듣는 작용도, 코로 맞는 작용도, 맛보는 작용도, 감촉도 인체도 다 마음의 작용으로 형성이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육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별도로 구분을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바로 여섯 가지의 심식 마음에 형성되는, 마음에서 바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식을 우리는 육식이다 이렇게 하죠 무명이 바로 어때요? 행을 이루고 그 행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작용을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째 세상을 그렇게 사나? 왜 이렇게 미련하나? 이러면 어때요? 속에서 뿔뜻꽂이가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는데 내 인생을 살면서 너처럼 울림한 사람 못 봤어 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형성되는 식이 어때요? 나쁘다라고 하면 분함이 형성이 되고요 아주 좋다, 이쁘다라고 하면 좋음이 형성이 돼요 이런 작용을 우리는 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무명이 잘 모르는 이치가 행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떤 식이 작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해도 어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행을 해서 식을 심어주는데 상대에게 어때요? 내가 애초에 당신을 선택한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만난 데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면 그 받아들인 사람이 어때요?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해하고 반대로 미안한 감을 갖는단 말이죠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데 너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옛날 처녀 때나 안 그랬는데 내 당신을 만나가지고 딱 배렸다고 내가 눈이 뼈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냐라고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은근히 뿔딱지가 형성이 되고 두고 봐라 내가 니 얼마나 한번 내 후회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무명으로 인해가지고 잘 몰라서 행을 했어요 무명이 행을 해서 바로 그런 식을 만들어주어요 상대에게 좋은 식을 만들어주면 어때요? 나에게도 좋은 반응이 오는데 나쁜 식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쁜 반응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어떤 씨앗을 만드느냐 바로 우리는 모태로 들어가는 탁퇴의 처음 생각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바로 쉽게 얘기하면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입관 선입관 처음으로 볼 때 어떤 마음을 만들어 놓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팔 정도에서 정견 사람을 바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바라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데요 바르게 보지 않으면 생각 자체가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는데요 그 사람이 고집이 좀 있고 굉장히 오기가 많아 승깔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잘 감지해서 참고로 해라라고 주입을 시켜놓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하고는 한 번도 접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는 선입관이라는 걸 갖게 돼요 이게 식의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고집이 세고 오기가 많은 사람 승깔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안경이 씌워져요 색깔이 식의 작용이 덮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연예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어떤 낭설 비어 유언비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잊지도 않은 일을 잊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예를 들어서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보도가 되면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그 사람 이러기도 했대 저러기도 했대 아주 못됐대 하면 그게 어떻게 퍼져나가요 나라에서도 사실은 유언비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이상한 얘기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 저희들 승례세계에서도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뭐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갔는데 그 스님이 야단을 쳤다라고 하면 접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야단 맞은 사람 야 그 스님 땡중이야 땡중 욕도 잘하고 성질도 잘하고 무슨 중이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하면 다른 사람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때요 접해본 사람이 그 사람 땡중이야 성질도 잘 내고 못됐어 라고 하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땡중이래 성질도 잘 낸데 이렇게 해서 다 선입관이 형성이 되는 거 이게 왜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명이 행을 하는 거예요 행을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 듣고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죠 그 문명이 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식작용위에서 마음의 식이 형성이 돼서 선입관 때문에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좋든 나쁘든 남의 얘기를 통하거나 자기는 겪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을 인식을 시키는 거 이게 바로 식의 작용이에요 식의 작용 이 식의 작용이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여건을 만들어내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요 상대의 어떤 잘못 자기의 잘못된 견해로 판단을 하잖아요 누구를 보고 판단을 해도 어때요 자기 수준으로 판단해요 자기 수준으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쁘게 판단하잖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아 저 사람 못 써 얼마나 잘인 것인데 아 저 사람 못 써 자기한테 잘못하면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상대가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건 생각 못하고 자기한테 받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욕을 하고 헐뜯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무명으로 인해서 행위되어가지고 형성되는 식의 작용이 그것 때문에 참부리는 어떤 엄력이 생기고요 걱정은 멋내가 생기고 이러는 것이예요 이런 식의 작용이 되니까 바로 뭐냐 식 연명색 명색 역 유기 이렇게 식 연명색 식으로 인해서는 다시 또 무명의 행을 짓고 행식을 만들었어요 이 식이 또 뭐를 만드느냐 명색을 만든다는 얘기 명색을 12연기법에서 제일 처음에 보면 무명의 행을 하고 행이 식을 만들었고 식이 바로 식이 색을 만들어요 명색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오온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을 오온 오온이다 라고 하는데 오온은 색수상행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색수상행식 가운데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건 만져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육신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식 식의 작용 이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작용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오온의 색수상행식 이라고 하는데요 색만 있어요 색만 있다라고 하면 육신만 있다라는 얘기에요 육신은 있는데 수상행식 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뭐에요? 정신이 없다 육신은 있는데 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뭐에요? 시체입니다 시체 시체는 육신은 있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의식을 잃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의식 있는 분들은 어때요? 육신은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나면 의식을 회복했어 의식을 찾았어 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정신작용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럼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생사가 어디에 있느냐 생사가 우리 흔히들 뭐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육신작용과 정신작용이 합쳤을 때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육신과 정신이 분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신은 있는데 정신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정신은 있는데 육신이 없으면 그건 뭐에요?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 귀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몸을 놔둬서 뭘 볼편 하나를 들으려고 하더라도 어때요? 육신이 없으면 정신만 가지고는 못 들죠 들어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한 육신은 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몸은 있는데 식히는 정신작용이 없으면 들지를 못해요 바로 육신과 정신이 혼합되어 있는 자체 이걸 오온이라 그러지 않아요? 색수상행식 바로 이것을 우리는 명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삶과 죽음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요 육신에서 정신이 나가버리면 죽음이에요 육신과 정신이 함께 있으면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육신에서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 육신이 돌아가신 분들 보면 어때요? 화장터에 가서 7000도가 넘는 그런 온도 속에서 그 육신을 태워도 뜨겁다라고 하거나 튀어나오거나 도망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또 땅속에 묻는다 해도 답답하다 속이 터진다 하지 않는 것은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는 못해요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떠나 있을 때 차에다 누가 해꼬지를 해도 차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육신과 같은 것이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정신과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있을 때 차가 누가 해꼬지를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차를 왜 그랬냐 왜 긁었느냐 왜 붙였느냐 난리가 나지 않아요 운전사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운전사는 마음인 거예요 정신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 가요 운전사가 여러분들 차를 모를 때 청량리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운전사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차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육신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운전사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명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명은 심적인 정신적 작용을 나타내고요 색이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색이다는 것은 육신을 나타내고 명은 정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수상행식의 어떤 사온을 우리는 명이다 표현을 하고요 색은 바로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온이다는 것은 형체가 있고 부서짐이 있는 그런 물체이고요 이런 것들은 테네에서 어떤 점차로 발육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관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명과 색을 우리가 구분한 상태 아까 여러분들 연을 선입관이라고 했어요 선입관 그 식을 선입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 형성되는 마음 이 마음이 자라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명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명의 작용 정신적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다 자비롭다 밉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작용을 하고요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드러난 말 행동 이런 작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명색에 합쳐서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바로 식이 마음속의 뿌리에 따라서 행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하는 것이 다 이뻐 보이지 않아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나쁘요 여러분들 어떤 악의 인연으로 부부가 만나면요 어휘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신랑이 밥 먹는 것까지도 아주 밉게 보인다라는 분이 있어요 또 안에 말하는 모습까지 아 막 밉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뭔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시계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 보이게 할 만한 뭔가 씨앗이 있었어요 시계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계작용에서 명색이 형성이 된 것이요 원인 없이 어떤 과정이 없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 또 아니면 맨날 늦게 술 먹고 다닌다 뭐 이런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미운 감정 나고 밥 먹는 것까지도 미워지고 이런 작용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어떤 선입관이 점점 커 나가는 작용은 우리는 명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색은 바로 연유깁 유깁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명색이 인연이 돼서 유깁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바로 유기비바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활동이 정신활동이 바로 명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섯 가지 영역 즉 눈기코요 몸 뜻의 어떤 여섯 기관들이 점차 완비되는 상태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동물들이 잉태를 해서 그 잉태가 형성이 되기도 하지 않아요 바로 마음도 그렇지만 육신도 그렇지 않아요 육신도 처음이 됐을 때 어떤 씨를 받아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육신과 함께 마음도 자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유기비라는 것은 바로 여섯 가지 기관 눈기코요 몸 뜻의 작용이 점차로 채워지는 것 성장하는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우리가 선입관이 어떻냐에 따라서 명색에서 정신과 육신작용이 행위가 바뀐다라고 했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가문갈수록 육입의 작용 쉽게 얘기하면 그 여섯 가지 눈기코요 몸 뜻의 어떤 작용이 자리를 잡아요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육경의 어떤 빛깔 소리 냄새 맛 타임 감촉법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육근 눈기코요 몸 뜻의 어떤 역량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육처다 자리를 잡기 때문에 고처를 써 육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육체에서 대상이 또 형성이 되지 않아요 육경 그러니까 색성량 미척법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어떤 법 등으로 인해가지고 또 자리를 잡는 그런 경우가 형성이 되죠 이것은 뭐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한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눈기코요 몸 뜻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심식이 자리를 잡아가고요 명색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것이 성장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도 야 저거 얼마나 썼어 얼마 남았어 몇 년은 더 쓸 수 있어 이런 어떤 여건이 형성이 돼요 그런 어떤 곳에 마음 씀씀이나 처를 우리는 또 육처라 그래요 그래서 눈기코요 몸 뜻의 육처와 그 대상경계의 색성량 미척법의 육처를 앞에서 우리는 12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기코요 몸 뜻과 색성량 미척법이 만들어놓은 어떤 대상 형성 그것이 자라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명이요 인연으로 해서 행을 만들고 행이 인연이 되어서 식을 만들었어요 행이 어떤 마음의 심식을 만들었어요 그 식이 인연이 되가지고 명색작용이 나왔어요 육신과 정신작용이 나왔고요 그 명색이 인연이 되가지고 육입 즉 12처를 만들게 됐다는 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6위 6위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참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부기와 영화 또 잘 되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도요 겸손하고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암경에서 보면은요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고요 자기와 어떤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 이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불자님들 참음을 뛰어넘어서요 보다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또 격려를 주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삶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